지금부터 카운트다운 하나 둘 셋 위너 노래가 딱 보이네요 약속한 건 지켜야 되니까 위너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그룹이죠 지금 이제 또 위너가 신곡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 위너 멤버들 진짜 되게 열심히 하는 그룹이니까 아마 이번 노래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위너 앨범 곧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위너의 Really Really 듣고 오겠습니다 Real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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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어디야 집이야 한 바쁨 나와봐 너네 진 앞엔 너에게야 고픈 말이 있어 이걸 어떻게든 말을 꺼내야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 아냐 부담 없이 들어줘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의 Lady 널 향한 내 맘이 돌리면 아마 넌 빌렸네 널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널 좋아해 내 맘을 받아줘 널 좋아해 멋지게 걸리 프로포즈가 한 세레모니 아 민호 형 잘 지내죠 허리 말고 자기 어린 놀랭 나 간지럽네 상상해봐도 긴장돼 필요해 lot of alcohol 덮치는 산만해도 네 양해선 작아지네 어우 내 맘 말까나 저 눈에 미끄러지듯이 falling in love 내 맘은 우진 범인인 건 너의 미모 질투의 여신도 내 심장에 떨림은 어우 승훈이 형이 랩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섹시해 날 자극하는 how do you live? 오해하지마 나는 진짜 진심으로 채워줄게 너의 인자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You're a lady 널 향한 내 맘이 돈이면 아마 안 되셨네 널 좋아해 널 좋아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내 맘을 믿어줘 와 난 좋아 내 맘을 받어줘 와 넌 어때 혹시라도 내가 불가능을 let me know 한걸음 뒤로 가 단지 가는 사이로 기다릴 수 있어 너도 날 좋아할 것 같아 말해줘 지금 깜짝 만나 난 진심으로 내게 할 말이 있어 널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와 널 좋아해 내 맘을 받아줘 와 넌 나 어때 네가 좋아 윌리 릴리 널 좋아해 네 위너의 윌리 릴리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딱 이렇게 봤는데 위너 딱 이제 근데 저도 이번 앨범 진짜 좋아해요 뭔가 트로피컬 사운드 굉장히 여름에 시원하니 아 곡들 네 위너란 그룹은 이제 네 굉장히 이제 팝적인 요소의 음악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멤버들이 굉장히 비주얼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룹이에요 네 제가 몸을 담았던 그룹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또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진행되 아 뭐야 기대되는 그런 그룹입니다